또 다른 분 계십니까? 끝으로 우리 김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. 말씀 다 드렸을 거 추가할 말씀은 없고요. 평화선 앞에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평화선은 우리에게 큰악근 외교적 자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저것을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행사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다음 행사는 3월 15일에 하는데 이 행사는 이승만 박사 탄신기념 세미나를 하겠습니다. 이 자리에서 하는데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.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과 독립외교라는 주제로 네 분의 학자들이 논문 발표를 하고 토론이 있겠습니다. 다음 주 3월 15일 날 그때는 1시간 당겨서 2시에 여기서 시작할 테니까 2시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많이 했었으신 우리 이주영 교수님께 견뎌의 박사 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주 3월 15일 날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